경상남도 창녕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조계종 인가신도교육전문기관인 관용사불교대학이 지난 25일 제5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관용사 주지 정한스님은 졸업생 대표에게 졸업장과 부동품교증을 수여하며 졸업은 단순한 회양이 아니라 회소향대, 작은 것을 돌이켜 큰 것을 지향하는 의미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속에서도 63명이나 되는 졸업생을 배출한 것은 관용사불자들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졸업식은 불교대학 교수진으로 함께한 전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삼성사 선원스님, 윤형애, 김철헌, 김장향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관용사불교대학은 문광광호, 반산스님 등의 특강과 특화된 교리수업으로 운영됩니다.